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수로 자빠진 게 아니고 실수로 임신을 했다는 쓴이가 있어서 데려왔습니다.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. 제목, 여러분 제가 실수로 임신을 했는데요. 애기 아빠인 학교 선배가 부정을 해요. 야, 내가 널 어떻게 믿어? 그건 내 새끼 아니잖아!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? 저는 결혼도 못하는 건가요? 원제, 학교 축제 때 실수로 임신을 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20대 초반 대학생인데요. 제목처럼 제가 지금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. 너무 무섭고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꼭 보시고 좀 부탁드려요.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축제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가 그렇게 놀다가 다른 과 주점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도 또 한참을 노는데요. 평소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다른 과 오빠랑 엄청나게 친해졌고 그렇게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마시고 마시고 놀다가 결국 저랑 그 오빠랑 근처에 가서 잤어요. 실수로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두 사람 너무 분위기를 타는 바람에 실수로 피임을 못했는데요. 사실 그래요.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했었고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러고 있다가 벌써 2주 넘게 생리를 안 하길래 바로 어제 테스트기 해봤는데요. 딱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. 흐리지만 분명한 두 줄이었어요. 이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비명 지르면서 그 오빠한테 연락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밝혔는데요. 이 오빠가 대뜸 아니 그래서 뭐? 지금 그게 내 아이라고 말하는 거야? 야!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? 딱 한 번에 그런 게 되냐고! 지금 이게 말이 돼? 너 지금 나 놀리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?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더니 지금은 본가인 지방에 있다면서 월요일에 올라가니까 그때 일단 한 번 보자! 이러고 끊어버리네요. 아니 단 하루지만 그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돌반해가지고 어른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. 그리고 저요. 나름 떳떳한 건 최근 몇 달 사이 이 오빠 말고 다른 남자랑 그런 자가 한 번도 없거든요. 특히 계산을 해보면 날짜도 너무나 확실해요. 당연히 그 오빠 이름이랑 번호랑 학과 학년 모든 걸 다 알고는 있는데 만약 제가 친자확인 같은 걸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그 오빠 아이가 맞다는 걸 증명해버리면 그러면 이 오빠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? 뭐 비용이든 뭐든 전부 다요. 나랑 결혼해주든지.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저 혼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오빠가 법적으로 양육비 부담은 하는 게 맞죠? 그래도 지가 아빠인데요. 제가요.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에요. 차라리 이 오빠가 본인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서 나오면 오히려 더 다행이라 보고요. 그래서 만약 반대로 확인조차 안 하겠다고 버티면 이때는 어찌 되는 건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무섭고 그래요. 게다가 아기를 낳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자식으로 안 볼 거고 또 오빠랑 결혼한다 해도 허락도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오빠도 그래요. 지금 저한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저랑 아기 책임진다고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 일이 제대로 안 풀려 학교에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물론 그 오빠 인생도 큰일 나겠지만 제 인생은 진짜 망하는 건데 이제만 어찌 해야 되는 건지 앞이 캄캄해 하나도 안 보여요. 저도 큰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뒤에 또 있어요. 댓글 1번 실수이지랄. 야 그게 실수냐? 그냥 한 거지. 2번 뭐? 최근 몇 달 동안 이 남자 말고는 없었다고? 아니 그럼 그 이전엔 많이 있었다 이거야 지금? 와 정말 기가 찬다. 아니 그렇게 아무랑 막 잘하고 니네 부모님이 쎄빠지게 벌어서 너 대학 보내준 걸로 알아? 3번 뭐요? 실수로 임신을 했다고? 아니 도대체 어디가 실수라는 거예요?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대로 설명 좀 해줄래요? 뭐가 실수였는지? 아이고 이럴 어쩌냐? 그 남자 완전 똥 밟았네?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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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. 5번 저기였으니 이거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. 여기서 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. 네가 좋아서 한 건데 왜 실수라고 하는 겁니까? 실수가 뭔지 몰라요? 6번 그래 남자도 걔 양아치고 자란 거 하나 없지만 넌 뭐야? 넌 그 남자를 탓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. 왜 남 탓을 하지? 술 처먹고 대충 얼굴만 아는 놈이랑 같이 뒹굴거리는 게 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. 이건 그냥 잡자득이야. 7번 이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아이만 또 희생이 되겠구나. 아이고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아라. 8번 됐고 일단 욕을 좀 처먹어야겠네. 나 진짜 이런 댓글 달 때 욕 안 쓰는 사람인데 너는 용서가 안 돼. 뭐라고? 실수라고? 야 네가 술 처먹고 그 자리에서 친해진 남자랑 피임도 없이 다 즐겼으면서 이제 와서 실수라고? 그리고 그 남자가 야 내 아이 맞아?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너 뭐 좀 느끼는 거 없니? 지금 봐봐 그 남자도 이미 너를 아무한테 몸주는 여자로 보고 있다 이건데 너 안 창피하냐? 너 키워준 부모님께 죄스럽지 않냐고 9번 야! 너 어디 사냐? 면상 좀 보자. 우찌 생겨 처먹었는지?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 마음가피해보면 피임 안하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아니 이 아줌마들 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지들이 피임을 안 해놓고 둘째가 생겼니? 셋째가 덜컥 생겼니? 갑자기 생겼네? 실수로 생겼네? 이러고들 자빠졌더라고 아니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큰 애랑 터울이 작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? 그러면 피임을 평소 잘 하든가 계속 원하지 않던 임신을 했어요 특히 우연히 생겼다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애가 우연히 생기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? 애까지 키우고 있는 성인들 말하는 거 이보다 한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댓글 1번 아우! 이거 레알이죠 막 이번에 축복이 찾아왔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일할지 해대는 거 보면 어처구니 없죠 아니 니그들이 소환술을 하셨잖아요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댓글 그렇지 소환술 아니 지들이 흑마법 걸어놓고 왜 왔노? 이러고 앉았네 우연히는 개뿔 아니 뭐 정자가 지 스스로 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궁에 쳐 끼어 들어갔대니? 아! 3번 나도 이거 이거 하나도 이해 안 돼 갑자기 셋째가 생겼다고 인스타에서 우는 엄마도 봤다니까요 계속 쳐 징징대는데 뭐 어쩌라고 4번 이혼 준비 중인데 임신했다는 게 나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끌 끌 끌 끌 5번 맘카페 보면 능지 수준 어처구니 없는 여자들 덜어있죠 그냥 지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 죄다 그냥 무지성으로 맘카페에 글 올려가지고 물어보는 거 자빠졌어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자기 집 가구랑 가전제품 들어올 게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써야 되는데 이거 비용 얼마예요? 이딴 글을 올리더라고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 댓글들이 야! 니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! 6번 결혼 준비 카페에도 이런 걸 겁나게 많아요 계획엔 절대로 없었는데 갑자기 우연히 임신이 됐다면서 자기 드레스 이제 어쩌냐면 징징대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징징대고 진짜 이런 거 읽다 보면 너무 한심하고 고리띵한데 이것들은 또 옆에서 그걸 위로해주고 자빠졌어 아니 도대체 갑자기 우연히 생긴다는 게 이게 뭔 개소리야 7번 맨날 이혼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생겼다며 나라가 망한 것처럼 통곡을 하더라고요 당장 지우고 지 남편이랑 이혼을 하니 어쩌니 지새끼 지운다는 말을 참 쉽게도 하더라고 그러다 며칠 뒤 축복으로 생긴 거니까 또 낳고 잘 키워보겠대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첫날 이혼소리를 들고 달아다니면서 개참한 남편임에도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둘째까지 생기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맨날 부부싸움 오지게 해서 큰애는 불안증까지 생겼는데 이야 진심 애들은 뭔 죄야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 몇 년을 참고 들어줬는데 결국 이런 나까지 한심해지는 거 같아가지고 조용히 연 끊어버렸어요 8번 이게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오매불망 애기 기다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봐라 우리는 너희들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애가 생긴다고? 이거 자랑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랬어? 쌤이 알려줬어? 쌤이 누굴까요? 9번 지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에 임신한 지인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? 하고 물었더니 지도 잘 모르겠대요 아니 미친 지가 모르면 이걸 누가 알아? 뭐라 하더라? 실수로 남편이랑 잤다는데 이게 맞냐고 요즘 사람들은 실수라는 말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연히 의도치 않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진짜 철두철미하게 비임을 했는데도 생겨버렸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? 그냥 했는데 뭐가 의도치를 하나? 이게 뭔 소리야 이게?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감사합니다